인디어냉어,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인디어냉어 베스트 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논호, 첫째, 써니트립 감성 캠핑 접유식 인디어냉어 블랙. 가격 1만 9,810원, 평점 4.5점. 알루미늄 재질로 가볍고 튼튼하며 삼각대 구조로 안정적인 사용 가능. 홀드의 내부 와이어가 있어 조립과 해체가 편리하며 전용 가방과 후프가 제공됨. 둘째, 우리 주문 2세대 텐티 우드 인디어냉어. 가격 4만 9,800원, 평점 4.5점. 단단한 나무 무게, 고급 바니쉬 마감 처리가 되어 확보통력과 내구성이 뛰어남. 상단 랜턴 거리와 하단 선반이 추가된 구조로 활용도가 높고 전용 수납 가방 구조등력. 셋째, 애터캠프 인디어냉어 캠핑 우드 행어 행거. 가격 6만 600원, 평점 4.5점. 고무나무 수대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넉넉한 사이즈로 수납력이 좋은 실용적인 제품. 상하단 선반에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고 전용 가죽구리 및 가방이 함께 구성됨.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